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진료의뢰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특정한 상황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진료의뢰서가 없다고 진료를 받으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어 진료를 받으셔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부산대학교 병원은 외래환자도 많고 원하는 진료를 바로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. 반드시 240-7000번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진료를 받으시면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